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망캉젤리게임 원스터를 소개할거에요 먼저 이 안에는요 수제용 미니어처 젤리 미니어처입니다 이쪽 부분은 부드부드라고요 살짝 말끝말끝해요 이쪽 부분은 제가 아클로 해서 같이 해서 살짝 건져낸거거든요 거기에서 보실까요 여기 안에 있던거 건진거에요 건졌구요 건진걸 여기에다가 비타오백 음식으로 알려있어요 그래서 만들려있는데 음 그냥 그걸 해서 짠 쭉쭉쭉쭉쭉 쭉쭉쭉 이렇게 했습니다 색깔 달라요 저거 이거 이거 세거는요 뭔가 돌렸습니다 세거는요 뭔가 걸쭉걸쭉한 건 아니구요 이건 뭔가 좀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걸쭉걸쭉 기아하다고 하나 일단은 얘는 조금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색깔도 달라요 저거 보면은 색깔도 달라요 음 이렇게 귀여워 한번 꺼내서 해볼게요 다섯 가지고요 제가 이깨를 만들었는데요 새로 지금 예전에 사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봤는데 좀 적어요 좀 적고요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치즐 맞죠? 치즈맨 치즈젤리맨스터 그거 같죠? 근데 치즐 아니에요 치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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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치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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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 54 치즈 진짜 알아서 거품 바품이 된 이게 진짜 잘 돼요 이거 너무 랩했다 이게 너무 크게 랩하면 안 되거든요 thin 19분 됐어요 꼬풍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됐긴 됐는데요. 여러분이 제일 보여줬을지는 저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꼬풍 요dam. 꼬대意 Academy 꼬대意 Academy 꼬대의 아침 자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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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품 됐다 거품이 되었습니다 아 신기하죠 흙 터졌다 괜찮아요 또 거품 만들고 또 거품 만들고 또 거품 만들고 또 거품 또 거품 또 거품 거품 또 거품 또 거품 만들고 또 거품 만들고 또 거품 만들고